오피포착 50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갈지 여기 안쪽으로 어디 들어가는 길이 있나본데 돌아가야 되나?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항상 돌아갔지 말입니다 여기 다 작살 냈고 아 여기 봉이 있네 이게 봉이네 봉 빅킬을 못 눌러가지고 아이씨 빅킬을 못 눌러가지고 토템 근처에 있는 악마의 속도와 피로 보포를 받은 보포도 느껴져서 아아 그거부셔야돼 어 미쳤네 토템 어디있어 토템 어디있어 저건가보다 아 아닌가 아니 이새끼 토템 어디다 숙여라지 나도 좋아 오 여보 히고 него 보포도 3 으 음 보포도 이거 아 어 뇨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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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어 감사합니다 야잇샹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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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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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야된단 말입니다 조갑장 좀 꺼지시고 나가는 길을 찾아야된다 뱀 이게 장난한데, 그러면? 이게 뭐지? 이걸 어떻게 부수지? 기억나세요, 그러면, 포탈로 이동하니까 몇분입니까? 몇분? 몇분이 몇분 내지? 아, 실패 아, 노란색 고이 뭘 얻긴 얻었다 위치는 적인데요 저거 타고 올라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포탈은 아니고 도대체 뭐, 뭐지 저게? 열쇠를 먹었는데 열쇠를 쓰는 것을 몰라 그냥 열쇠를 먹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닌 것 같냐 어디를 여는 거지? 저기가 싸운 곳이면 목적지가 어디가 목적지냐 아, 이열쇠구나 이열쇠은 유니버스의 삶은 어, 샷건탄 잠깐, 여기 분명 위에 뭐 있다 아... 어... 어... 딱히 쓸 게 없는데 됐어 얻었어 좋아 꼬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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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좋아 조합은 좀 나가있구요 군민들 끊어주세요 와 이거 뭐야 아 여기가 빡섰구만 아 저 개새끼야 야 암바 너 먹어 이건 아닌가 먹는건가 누구시지 너구나 다 끝난거 같은데 다 끝난거 같은데 이 해골을 먹었어 이건 무지 세지는거지 그지 무지 세지는거겠지 무지 세지 무지 세지 무지 세지 무지 세지 무지 세 지 무지 세지는 유지하는 중 유지하는 중 유지하는 중 유아C 유지하는 중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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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히 이게 쎄단 말이야 전체 지포물 보호 전체 지포물 보호 전체 지포물 보호 재네베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 남자의 무기라는 체인건? 스플래시 데미지도 있으니까 저 새끼 못 와가지고 지네편이 병신된거 아니야 저거 왜그랬어 임마 지네편이 못오게 해가지고 방호복 방호복을 입었다 난 지나갈 수 있어 방호복을 입었으니까 이게 뭐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입었다 좋아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거꾸로 온 것 같다 거꾸로 온 것 같다 아 왜 왜 이래 왜 이래 뭐 해 맞는 거야 거꾸로 온 것 같다 박 가 방호복이 없는데 아 게이지가 있구나 빨리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한 바퀴 쑥 들어야 되거든 달려 여기서 이거 먹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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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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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센티넬 배터리 두 개 세 개 다 모았네 그러나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저기가 목적지거든?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 아니야 잘못 왔어 힐도 막혀있는데 어디로 가란 얘기지? 아! 저거군 와 이걸 매달려서 저기가 날아가서 저걸 주먹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? 가능하냐? 가능하네 가능하네 안전해 한 번에 내 뇌가 흡수했을 때 내 뇌가 계속될 수 있어야 김 principal 그 Gotta 나에 김 기 손 형 architects 다를 쾌 자 일단 여기서 떨어져 이걸 먹어 좋아 포탈을 탔어? 사용하지 마 어차피 실패할 건데 뭐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인? 저 매달릴 건데 오바하지 마 하나 둘 하나 빨간색 고려 얻었다 그럼 다시 거기로 가면 되잖아 세 개의 열쇠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둘 오케이 샹 아 이 자식아 뒤져 있장 어? 나중에 보자 가만있어 이 자식아 체인건이야 역시 그래서 탄을 넣어야 된다니까 체인건 업그레이드 또 해야되는데 역시 남자는 체인건이지 역시 남자는 체인건이지 역시 남자는 체인건이지 슬라이브 스스로 그리고 이준 에덴 루이브 루이브 크림 이제 오른쪽부터 먼저 오른쪽에는 애들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이 지금 막혀 있잖아 다 갈아버리겠어 야 얘는 그냥 이게 왔다 야 지도 됐고요 아 요거 어떻게 먹지 저렇게 아이고 님들아 님들 뒤질거에요 좋습니다 와 세 방이나 썼는데 안 나오는 건가 열렸어 다 열린건가 일단 버프 토템을 먼저 없애야됩니다 아아아아아아 아까 아아아아 여기 있었군 이걸 없애야되요 저 그래야지 이건 뭐지 저건데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하나 하나 아 저 매달리는게 있긴 있는데요 하나 둘 둘 셋 오 잠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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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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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뜨거 앗 뜨거 아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건 아닌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넌 원래 몰라도 돼 길을 찢어야돼 길을 찢어야돼 길을 찢어야돼 아 왜이래 길이 어디있을까 길이 어디있을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거 아니야 하나 둘 하나 넘어갔는데 아 이러다 뒤지겠다 여기서 뛰어가는거구나 그거야말로 제가 동춘 서커스탄 출신 아닙니까 슈퍼마리오도 아닌거 말이죠 자 열어? 잠금해제 좋아 장비 광했고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강호복 인데요 뭐 있는지 좀 보고 강호복이 있고 좋습니다 이거 열쇠 빨리 열어야 되고요 그럼 아가리 여는데 저 아가리가 어디 있었지 저 아가리가 어디 있었을까 아 이건가 아 이거네 아 이것도 여기 엄산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어 탓 탓 차 안전하게 탓 차 탓 탓 그리고 탓 탓 안전하게 어 떱적이야 꼭 이런걸 써야겠어요 제가 앤 힘들어 사람을 좀 망가지게 만들어야겠어요 키 얻었습니다 네 키 다 얻었고요 이번 자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앤 cgg t OFF 5 메 4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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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먹엉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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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니가 그러면 안되지 니가 그러면 안되지 파란색깔 다 열었는데 그러면 안되지 물음표도 먹었는데 레코드판도 얻었는데 니가 그러면 안돼 토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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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 굉장히 아까웠다 아 후 jul 오오오오 야 비밀 발견 귀염둥이 아니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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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군데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문을 지나갔잖아 저긴데요 지금도 이제 싸움 할 시간입니다 내 깨틀링을 한번 맛보시려나? 틀어시려나? 다 죽었습니다 적입니다 틀어시려나? 여기 꽂아 저기 꽂아 헬로파이드벼리어가 열어버렸습니다 이 전기기소가 전기기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타넬 좀 쏘야겠다 애들 좀 갈고 해야겠어 왜왜왜 어디지? 잠김 타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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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창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. 나 진출하자. 잘 först, 메인 제네레터가 넘어질 수 있어. 말해서, 메인 제네레터가 넘어질 수 있죠. 다음 주 가는 중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됩니다. 미치지 미치지 전차를 충전하였어요. 정보 확인하였습니다. 조선, 전차를 시작합니다. 전차를 시작합니다. 전차를 시작합니다. 전차를 시작합니다.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 둘 탈출 해야되는 미션이야 비켜이 새끼들아 저길 어디서 올라가지? 아하 아마 못 보여 자, 신경쓰지마, 신경쓰지마, 쟤네들 누군지도 몰라, 이름도 몰라, 아무도 몰라, 누군지도 몰라, 내 이름도 몰라, 다 몰라,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이거 어디야 가자 하나, 둘 여기 있는 악마 공고지를 다 파괴 시켰다 운명의 요새 무기 한 개를 못 얻었어 아, 바로 포틀리어네 아, 나 클래식 둠 스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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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새끼 맨날 끊기고 지랄이야 포탈 열었으니까 빨가 ARC 구조물 도터 헤이든가 컴플렉스에 도착했습니다. 이 인더스트리얼 캠퍼스는 반드시 정체역이었습니다. 굳이idos에 다시skة 동생이 여기있었니? 동생이 여기있었니? 이 지역이 무너지지 않고 적용 프로토콜은 실종적입니다. 어디갔지? 오른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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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죽여버리겠어요 자랑할거란 말이야 이거 먹어 우리 뱀 어딨냐? 이거나 뭐라 하나 더 하나 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늑세요 우리 근본 샷건을 가지고 오셔야 되나? 나대지 마시죠 아 탄없어 근본적으로다가 탄이 있어야 되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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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rd 하하하하 The coat 하하하하 Sinne 나와 이새끼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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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체력 부족 이때 근본 근본 샷 나대지 마시라니까 거 참 아타크 쇼핑을 부른다는 경험을 탈출할 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요 어디야? 누구야? 어떤 놈이야?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잠깐만요, 니마. 이거 드세요. 좋아. 없냐? 다 죽었냐? 다 죽은 것 같아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! 문이 왜 안 열리지? 이 닥터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? 문 열어줘요. 아, 문 열었다. 엄마야, 엄마야, 엄마. 이거나 먹고, 이거나 드시고, 이거나 드세요. 여기 접착폭탄이 초반에 쓰기에도 그렇고, 중후반에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. 조심하십시오. 사무엘 힛은 빠졌어. 아크가 없어졌어. 빨리 이동해. 로켓을 먼저 없애야돼. 바로 이동해. 로켓을 먼저 없애야돼. 걸쭘고, 이 끝에 관광지 자 twitchels 1992 많은 이때 체인건 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와아 살아난다아 빨리 빨리 쟤 쟤 잡아 와 개 미친 방패새끼야 저게 문제에요 방패 잡았다 먹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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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온다 질러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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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붙여라 미리 탕없어 탕없어 아 큰일난데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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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없어 죄송합니다 울릉 질러 죽이고 뭄 더러운 것들 외부 2. 도롱에든의 도롱에든을 벌렀습니다 2. 도롱에든을 확보하고 2. 도롱에든을 확보하고 확보합니다 2. 도롱에든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아오 아 아иком 아이고 이 매 нал 자식어 하나 뜯어escler 오를 아야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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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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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났어요 와 저 한곳에서 저렇게 몰려가지고 저거 뭐짜란 얘기야 아 한곳에서 다 몰려가지고 블러드 펀치 한방으로 모든 장갑을 적어 블러드 장갑 블러드 장갑 가요! 아 산성 미친 새끼 전기톱은 근본이랬어 전기톱은 근본이랬어 어... 2층인데 여길 어떻게 올라가지 하나 둘 안되는데 뭐 올라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매달릴 곳도 없고 매달릴 곳도 없고 어디로 가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저 bell Fall 부처 접착 textile 폭탄 ortune 4. 5. 5. 5. 5. 7. 6. 8. 아 아 일을 어떡하지?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와 살았어 이거 간당간당하게 산다니까 이것은 Dr. 엘레이너 리트릭슨이예요 263 여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? 노포를 열다닌 노포가 뭐야? 노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진동은 아니죠. 우리 외국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? 심리의 영혁이네. 이 오른손의 정신은 이 중심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. 더 위에서 점프해야 된다고요 네, 당연히 저의 과학적인 결과를 해야 된다고요 때리는데도 없어 아 젠짱 하지말라니까 아깝도 계속 좋았어 잘 앞서 넣어 던지마 그런거 야 하지 말라고 놈이 자식들아 하지말라고 하잖아 형님 아, 저 미사일이 문제예요. 아, 쟤 은근 세다니까. 이거나 먹어라. 아, 빙글빙글 재밌게 죽었어. 아, 잠깐만요. 여기 두 번째 날아가서 어디로 날아가는가가 문제거든?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아니, 어디로 가란 얘기야? 어떻게 가란 얘기지? 아, 여기 있었구나. 잘 안 보였어. 야, 넌 이거 먹고. 먹었냐? 안 먹었어? 이제 먹었어.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. 근데 여기서 매달리는 곳이 없어. 저기 매달리는 곳이 있긴 해. 근데 저기로 어떻게 날아가지? 어, 이걸로 날아가면. 이걸로 날아가면 되겠다. 어딨어? 그냥 어디에 있지? 저리로 그냥 날아갈 수 있는데 아 됐다 500명associ 이하는데 6월 2... 23 não 23 não 23 só 이 리턴들이 훈련을 수 없얻게 이틀에 도착했군 하지마, 내 탑착폭탄 아깝게 죽겠어 모두가 친해 caucus 어 감사 저 갑오독 그레이드 지금 거의 안 했거든요 좋아 세 개 남았어 돌진 속도 증가야 환경에 폭발한 통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재생 통이 파괴되면 약간의 탄약을 남긴다 그 땅은 필요 없고 대기시한 감소 차라리 한 개 더 모아서 돌진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에볼루션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그들이 도착하면 우리 도착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여기 저길 어떻게 가 저길 어떻게 가지? 비행기 타고 가나? 가보죠 해서 내가 지금 가봤는데 아이씨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 존나 고난이도의 방법이 있긴 있어 자아 탁! 탁! 차악!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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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